약한 건축이 죄다 지금 밑방을 몇 개 짠거야? 잘 도움을 신경도 안 줬어 태우 기술 풀 카운파 와 오늘 키 많이 컸다 엉덩이 더 뺏어야 돼 손하고 다리하고 싸우지 말고 마스크 세요 클로즈가 닿았으면 클로즈가 닿아 오케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여러분의 자세 너무 좋아요 다리 붙여야 돼 발바닥 안 붙이면 패스 당해 좋고 걸 수 있을까? 다리도 허리를 잡아야지 걸을텐데 다리도 허리 잡아 다리 허리 잡아 쓰잖아 보이지 버스 쓰는데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아니 점수 없죠? 아니 점수 없죠? 조심해 조심해 거기서 많이 뚫려 거기서 많이 뚫려 아직 안 뚫렸어 아직 안 뚫렸어 반대로 하나 둘 셋 3점 3대0 3대0 겨드랑이 밀면 돼 겨드랑이 스윽 빼고 겨드랑이 스윽 빼고 겨드랑이 근사 점수 아니야 하프가드 하프가드 만들어야지 리온 밸리 하나 리온 밸리 하나 둘 셋 6점 하나 둘 셋 6점 전체 9점 9대0 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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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합독할 때 먼저 생각하지 다리 생각하지 신경 써야 다리 다리 신경 써야 돼 세우빼기를 안 하잖아 세우빼기를 안 하잖아 세우빼기를 하고 브릿지도 해야 되는데 브릿지도 안 하고 너무 힘을 지긋하게만 쓰고 있어 퍼리기를 안 쓰잖아 1분 40초 이제 킬 걸린다 이제 킬 손 집어넣어 그렇지 그렇지 브릿지 하고 계속해 할 수 있어 탈출 정신 없어요 탈출이야 이거는 예전이 9대0 차라리 안 걸리게 조심하고 눌러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눌러 왼쪽 어깨로 눌러 기절 기절 기절각 포상권이기 때문에 얼굴 안 찍습니다 마스크 쓰면 찍어요 오케이 왼쪽 어깨로 눌러야 돼 다리 왼쪽 어깨로 무릎을 상대방 얼굴에다가 눌러 얼굴에다가 눌러 걸린다 얼굴에다 누르라고 왼쪽 어깨로 무릎을 돌아가야 돼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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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잡고 목 잡고 목 잡고 목 안 잡았잖아 왼손으로 목을 잡아야 돼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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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으아아아악